근데 너 음악 해? 하고 싶었지. 그럼 지금은? 근데 세연이 일 잊고 나선 잘 못하겠더라. 자꾸 세연이한테 처음 배웠거든. 보면 힘들어서 잘 안 들어왔었는데 이봐. 미안해. 내가 괜히. 근데 괜찮네. 너랑 있어서 그런가? 우리 사귀는 거 애들한테 말할까? 갑자기 왜? 비밀로 하자면. 아니 너한테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그러자고 한 것 같아서. 너 옥상에 끌려가면? 끌려가지 뭐.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. 네가 내 여자친구인 건 변함없으니까. 전에 들려준 노래 있잖아. 발표 안 된 곡이라고 한 거. 너가 만든 거야? 응. 가사는 세연이가 쓴 거야? 그렇구나. 노래 엄청 좋던데. 들려줄까? 나 어릴 때 바이오를 읽고나다 때려 쳤는데. 나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너무 기대는 하지 마. 잠시. 고마워. 창백에서 난 소리야. 비가 오려나? 첨둥소리가 다 들리네. 왜 그러지? 피아노 소리 좋다. 비싼 피아노지?